야 명예훈장 있어 다.. 상대팀? 야 상대팀에 명예훈장 있어 야 나 이거 갑자기 승부욕 털어 털어 승부욕 개.. 개 올라간다 진심 야 털어라 승부욕 존나 올라간다 인제 그.. 시접자 다운다 방풀한다 애들 스파이지 야 승부욕 개 올라간다 야 명은 뒤졌어 다운다 나이스 자 여러분 명은 이기는거 보여드리겠게 어 야 미친 근데 잘하기 잘한다 크으 붉은매력도 있네 그런 계절에 야 근데 잘하기 잘해 와 갑자기 시청자가 늘었어 아니네 20명이네 아 근데 갑자기 갑자기 늘긴 늘었어 진짜 야 울팀 나갔어 어 못 얘기했네 모닝님 감사아 울팀 나갔어 뭐야 이거 아 다온다 다와 제발 오케이 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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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가지고 털다 오케이 제발 걸렸어 너 와 개꿀이다 강연 야 개꿀이다 개꿀이다 나 이거 명은이 분명 뚫는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세명이기 때문에 저쪽이 무조건 뚫어 세명으로 이기면 대박이다 그렇지 아 망이다 망이다 못 이길 확률이 아 이거 털려 안돼 세명으로 못 이겨 세명 어떻게 이겨 이걸 뚫어야지 어떻게 근데 못 뚫는다니까 이거 간이 던져 오올 오올 아 제발 와 미신 이걸 돌리냐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와 시청자 논다 미치겠네 이제 미치겠네 이제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오잉 세명 세명을 어떻게 이기라는겨 으 으 세명을 어떻게 이겨 이걸 아 아 아 착한 나 뭐하니 나 뭐하니 야 이제 지니까 멘탈이 나가다 으 아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사람만 이슈요 마저 이거 4대 4 수는 충분히 승산이 있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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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공 bolts itto 5 우와